갈비 9번 흑 무슨 일인가요 갈비 9번 희말라야 뒤에 완전 쉬운 구간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진심 그 후에 막 너무 아픈 거 다 울려 나 근육 근육 놀란 거 같아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그 전부터 점수 증상이 있었겠지 오늘의 계획은 일단 일단 세남비 세남비는 몇 피치죠 3피치 인공으로 1피치 아래 부분까지 간 다음 핑거재밍이고요 2피치는 조금 넓은데 쉽다고 했고요 3피치는 뭐 언제부터 그런 거를 했어 좋더라고 3피치 거기 뭐 달려있는 거야 3피치 그거 뭔데? 뭐에서 쓰는 건데? 그냥 연결할 때 킥에 걸고 캠에 걸고 캠에 걸고? 캠 캠 이렇게 연장할 때 아니 그렇게 긴 걸 써? 왜? 그렇던데 위험하지 않나요? 안 떨어지는 곳에서 많습니다 줄 유통을 위해서 히말라야 다 1피하고 갔는데? 네?! 미칫 다 연장했는데? 싹 다? 와 싹 준비 지금 몇 분째 하시는 거죠? 안전 제일 주의 그냥 느린 거 아니고 하하하하 ㅋㅋㅋㅋ ㅋㅋㅋㅋ 민지야 ㅋㅋ ㅋㅋ 티끗 장난 아니시네요 ㅋㅋ 그.. 엉덩이쯤에 달린 도끼 이쪽으로 안 떨어지죠? 이거요? 네. 이거 잘 조여 놨어요. 수고하세요. 크록스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발이 필수입니다. 너무 덥잖아. 그니까 거기 오른발 끼고 왼발의 볼트. 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오면 알아서 얻을까? 여기 보수하시는 우석지 형님께서 세난 비가 유명해지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래서 되겠나요? 인공파트를 A0로 해주시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1백9평인데? 뭐 그런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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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나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추웠다 갈게요 어우야 너무 배고프다 이게 뭔가 너무 자세가 너무 똥짜루 자세로 왔어 아 애티박에 가야지 후동도 용화산 출마일 몸풀이 1탄 새난비가 끝났습니다 짝짝짝짝짝 근데 몸풀이 아니야 힘들었어 힘들었어 응 그치 낄빛이 제일 재밌었는데 맞아 무브가 물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와서 자유로 도전해보죠 오늘도 물바이 용화산 주인님이 저기 계시네요 주인이라니요 용화산 주인이세요 용화산 주인이세요? 아저씨 안녕 오늘 원래 맥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남 A를 오게 됐습니다 왜죠? 왜냐면 내일 수왕이네가 왠지 마당길 할 것 같아서 같이 옆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 맥길 마당길이요? 네 맥길 마당길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아하 또 오늘 새남 B 해가지고 새남 A도 하려고 너도 내일 마당길 해 같이 내일 맥길도 하고 마당길도 하자 그럼 하자고? 너 혼자 갈 거면서 또 윤석씨랑 갈 거잖아 새남 A 해본 적 있나요? 네 뒷질로 가본 적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온산은 안 되겠네요 네 근데 그때 어려웠던 기억이 나 그때 여기 3피치인가 2피치인가 3피치인가에서 어디서 되게 어려웠어 스타트 부분 헤매 턱이 너무 꺽쎈인 것 같아요 목표는요? 목표는 자유등반 아 아니 목표는 안전등반 다치지 않고 등반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목표군요 행운을 빕니다 하이팅 출발 새남 A 1피치 선등 벽 2벽 오늘의 두번째 루트입니다 오늘의 두번째 루트입니다 새남 A 1피치 새남 A 길 3피치 가고 있는 벽 2벽 전체 루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 치고 하나 와 노랑 아까 보니까 지은이는 노랑치더라 내가 꿀팁 알려줄게 나랑 하나치 나는 어렵게 갔어 몰라서 그냥 바깥으로 돌아 어? 밖으로 돌으라고 어디 밑으로? 밑으로 해서 거기 보면은 왼쪽으로 쭉 가봐 그 캠 그냥 놓고 어 그 터걸이 터걸이를 잡으면 그 홀드가 좋거든 아 여기? 어 그걸 잡고 살짝 어 맨 틀리고 올게 어 너무 바깥으론 가지 말고 뾱! 뾱! 무릎! 발! 손! 부끄러워 누나! 후! 누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도 말해 네! 세남! 일! 끝! 무슨 소리야? 세남! 에이! 끝! 와 진짜 산빛이 근데 진짜 꿀이 나 오빠 거기 나무 좀 청소하자 나뭇잎 좀 도와줄까 내일? 우리 숙 팔래? 어? 숙 팔래 내일 여기? 저기 나무? 갑자기? 아니 엄청 멋있는데 낙엽때문에 좀 그렇잖아 불쌍하게 나 세남! A 세남! B B B B 클리어 A B 어땠나요? 우선 B 먼저 B는요 1피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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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있어가지고 많이 무서웠어 어디서 줄 따먹었죠? 세남 B 1피치에서 나 너처럼 슬링 밟기 싫어가지고 줄 따먹겠어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 위험하거든요 아 이거 땡기는 거 봤어 아 이거 땡기는 거 봤어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세남 B는 1피치가 진짜 재밌고 세남 A는 3피치가 진짜 재밌고 세남 A는 3피치가 진짜 재밌고 어 진짜 3피치 꿀 꿀 꿀루트 진짜 거기 약간 낙엽 청소해주고 싶은 만큼 꿀루트 올라오자마자 내일 청소하자 갑자기 개척자 빙에 잘했어요 오늘 우리 캠핑할 거고요 그 다음 떡볶이 먹을 거고요 떡볶이 먹을 거고요 떡볶이 먹을 거고요 내일은 내일은 계란 12개 있고요 아침에 아마도 뚜띠아 네 민지가 해줘고요 네 그리고 뭐 없고요 여기 형님 아니면 그냥 세남 A는 3피치에서 끝나야지 얍 나 줄 진짜 안 빠졌다 민지성 어 그치 내가 장난친 거 아니지 갈비 있는 나도 아팠어 일로 와 일로 어떡해 야 장난하셔 너 이거 유튜브 올리면 혼난다 아플감이야 이거 자랑이라고 올리신 건가요? 자랑이라고 올리신 건가요 주로? 손에 든 건 뭔가요? 오늘 쓸 떼감입니다 몇 번짜리인데요? 이거 한 10분 탈나나 오늘의 저녁은 용화산 캠핑인데요 메뉴는 1번 닭갈비 2번 포토키 3번 파스타 4번 감바스는 아까 먹었고요 5번 과일 6번 맥주 대결입니다 오늘 소스는 제가 해왔는데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맛있는 냄새가 나지요 양배추로 먹어보고 판단하지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쑥가탕 쑥가 떡볶이 쑥가 떡볶이 쑥가 떡볶이 쑥가 떡볶이 아 저 윤쇼크입니다 윤쇼크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나요? 아 저기요 저 술 먹으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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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